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뭐야.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요. 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아는 모여서 놀고 있대. 뭐야. 선생님, 늦어지면 생일 축하 드려요. 수아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 우와. 어, 이거는 아니예요? 아니야, 부집어. 한 번만. 한 번만. 와, 아니야, 아니야. 딱 좋아. 파는데, 오빠? 파반이 딱 좋은데. 좋아요. 자, 불 향이 지립니다. 새우 머리 이건 남겼다가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진짜? 응.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네. 새우 머리에 새우 향이 엄청 배겨있기 때문에 라면에 넣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음. 화채랑. 진짜 맛있어, 오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응, 미쳤다. 맵됐어, 근데? 실력이 좀 들었어? 음. 실력이 좀 들었어. 음. 틀난다, 틀난다. 맥주 한 잔 할게요, 좋아. 맥주 한 잔 할게요, 좋아. 맥주 한 잔 할게요, 좋아.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어, 어? 어? 어, 반응,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그렇지, 그게 몸이야, 또. 오빠 또 맥주 손들었지? 아니? 크으. 응. 나, 나. 나도 한 잔. 오빠 먼저 먹었어? 응. 아니, 먹어봐. 응. 안 얹어? 맛있지? 음. 음. 진짜 맛있다. 오빠, 고기 두 개? 응. 김치 올리고, 쌈장 올리고, 사채. 올리고. 팽봉 올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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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넣고 밭을 싹 넣고 음 음 약간 새우 향이 확 날 거 않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좋아 음 음 음 음 내꺼 맹고 오케이 오케이 한입만 먹어줘 자 짜파게티 아 짜파게티 너 한입 줘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한입 남겨줘야지 사촌 짜파게티 새우를 넣은 겉면 매콤하다 새우를 넣은 겉면 자 일단 국물부터 한입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맛있어? 새우탕이야 새우탕 새우탕이야 마셔봐 진짜 새우탕 좀 맛나? 한번 먹어볼게요 만촉이 해주세요 아 만촉이야? 네 만촉이 잘하네 나 지금 찍는데 친구를 못 봐 응 나도 좀 먹으면 안 돼? 진짜 맛있게 먹네 진라면 한입만 먹을게 진라면으로 맨치게 해줘 응 많이 먹으면 안 돼? 진짜 맛있게 먹네 진짜 맛있게 먹네 아아 이제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아아 음 아휴 아아 튀어 음 흡 흡 sundi 하오 으으으으으 쭔위 아까 익혀놨던 고기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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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장 봐봐 응 짭과 매콤한 짭하게 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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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